1세대 대표 아이돌이자 원조 케이팝 킹! 알 수 없어! 태사장! 야, 무슨 냄새가 누른지 이겨라. 아, 예! 어디서 인정을 한 건지. 정민이 인정을 하는 일이었습니다. 정민이 인정하는 일이었습니다. 이럴 때 시청률 올라가면. 제가 좀 불편했던 게 뭐냐면. 그렇게까지 얘기해야 돼?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. 이제 구도가 3대 1의 구도가 되네요.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. 즐거운 상상 채널S.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인정하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ichen